안녕하세요.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비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비름은 밭에서 자라는 잡초입니다. 자잘한 씨앗을 맺어가지고 번식을 하기에 밭에 한 포기만 남아있어도 엄청나게 많은 개체가 발화를 해서 군락을 이룹니다.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골치아픈 잡초로 여겨지는데요. 이런 비름조차도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 먹고 약으로 이용을 했습니다. 비름종류에는 참비름, 털비름, 개비름, 청비름, 눈비름 등 또 세비름도 있고요. 여러가지 비름종류가 있는데 통틀어서 비름이라 그러면서 나물로 먹고 약용도 합니다. 비름의 양명은 자현 또는 적현이라고 부릅니다.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. 주로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, 또 몸속에 독을 풀어내는 해독작용, 또 감기, 안질, 눈빙이 났을 때도 약으로 쓰고요. 또 치질에도 약으로 씁니다.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부스름이 피부에 부스름이 자주 나고 했었는데 부스름의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이제 씨앗은 인효작용이 있고 또 달에서 먹거나 하면은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비름 잎은 기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균이 몸에 침입을 했을 때 물리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이제 줄기를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꺾으면은 옆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가지를 뻗으면서 자라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부드러운 잎이 순이 나와서 이제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또 국거리로 국을 끓여 먹습니다. 이제 썬 맛이 없어가지고 데친 후에 바로 뭐 된장이나 간장, 고추장 등을 이용해서 무쳐서 먹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본인들이 좋아하는 양념에 버무려서 무쳐 먹으면은 담백하니 맛이 꽤 좋습니다. 이제 우리 선조들도 이 비름을 나물로 이용을 하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는데 농상진료라는 책에 보면은 한때 옛날에는 이걸 재배를 해서 나물로 이용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에서는 이 비름나물을 많이 자주 먹으면은 소화 촉진이 되고 또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비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